유진아. 전화 받도록. 해준아. 네, 어머니. 유진이 왜 전화 안 받아? 아, 웨딩드레스 입고 있어요. 어.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 어, 아니야. 서은하고 홍인철이 유진이한테 혹시 전화할지 몰라. 절대 받지 말라고 해. 왜요? 결혼 소식 들었나 봐. 유진이한테 심한 소리 할까 봐. 네. 유진이 그쪽하고 접두 못하게 해? 그래. 자, 뭘 해야 되지? 어떻게, 어떻게 써나 막아야 되지? 月이. 그렇네. Bill입니다. plan Frau윤아.